반갑습니다. 바쁘시더라도 이거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최근에 읽었던 책을 간단하게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. 책 제목은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책입니다. 편의점이라는 지금은 우리의 일생에 되어버린 장소에서 우리 주위에 일어날 법한 일을 아주 잔잔하고 유쾌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. 또, 또한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너무 좋았고요. 가슴 따뜻한 문장도 있어서 좀 울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2022년 상반기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니 여러분들도 한 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